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네, 오늘은 172강. 그거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How do you spell that? How do you spell that? 오늘 이 패턴을 배우게 되는데요. 짧은 본문, 짧은 대화 세 개를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How do you spell charisma? C-H-A-R-I-S-M-A How do you spell charisma? C-H-A-R-I-S-H Sorry, R-I-S-M-A How do you spell your name? L-A-U-R-A How do you spell your name? L-A-U-R-A How do you spell drought? Pardon? I don't know How do you spell drought? Pardon? I don't know 네, 여기까지 이제 영어로 대충 대화를, 기본적인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고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 정도 되면 이제 해외에서 통화하게 되는 일이 있으실 텐데요. 영어로 된 이름 또는 외국어로 된 그런 호텔 이름, 레스토랑 이름 또는 어떤 회사 이름 스펠링을 알 수 없잖아요. 스펠링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거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How do you spell that?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요. 본문을 다시 보면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어 할 때 바로 그 카리스마인데 얘 원래 발음은 Charisma 궁금하신 분은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Charisma 발음이 이렇게 되는데요. How do you spell charisma? How do you spell charisma? 이 사람이 물어보네요. 카리스마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이랬더니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C-H-A-R-I-S-M-A Charisma 카리스마의 스펠링이 이렇게 된대요. C-H-A-R-I-S-M-A 이렇게 스펠링 물어봤으니까 이제 스펠링을 하나씩 하나씩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 대화에서는 어떤 예약을 하거나 내 이름을 또는 상대방의 이름이 오가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름의 스펠링을 물어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How do you spell?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뭐가? Your name 당신의 이름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세요? 당신 이름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주로 이제 서양 쪽에서 동양 사람들의 이름 예를 들어 제 이름은 이미선인데 리미션 이런 스펠링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의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제 하나씩 불러서 말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Laura 로 지금 썼어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 당신 이름 스펠링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Laura L-A-U-R-A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대화에서는요. How do you spell drought? How do you spell drought?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생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뭄을 의미하는 drought drought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이 Pardon? I don't know Pardon? 네? 뭐라고요? 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drought 이럴 때 만약에 대답을 알면 drought의 스펠링을 알면 그냥 대답하면 되겠죠? D-R-O-U-G-H-T 모를 때도 있으니까 Pardon?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I don't know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그거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How do you spell it? How do you spell it? 제가 문장을 읽을 때 생각보다 강세를 좀 더 세게 주로 읽거든요. 혹시 이 발음이 뚜렷하게 안 들릴까봐 이렇게 뚜렷하게 강하게 읽어드리는데 실제 대화에서 영어로 영어 강의 같은 거 영어 회의 이런 들어보시면 이렇게 꾹꾹 단어에 힘을 주어서 말하진 않습니다. 실제에서는 How do you spell it? How do you spell it?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거든요. 어쨌든 우리도 스피킹 연습을 해볼게요. 들리는 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How do you spell it? How do you spell it? How do you spell charisma? charisma How do you spell charisma? C-H-A-R-I-S-M-A C-H-A-R-I-S-M-A How do you spell your name? How do you spell your name? How do you spell your name? L-A-U-R-A How do you spell drought? How do you spell drought? 네 여기까지 제가 이번엔 질문을 드려 볼게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 하면 본인의 이름의 스펠링을 한번 쭉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Ready? Okay How do you spell your name? 네 말씀 잘 하셨나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 당신의 이름의 스펠링은 어떻게 되나요? L-A-U-R-A 이 영어 스펠링을 말해주는 이유가 상대방한테 또박또박 받아 적을 수 있게 말해주는 거라서 우리가 이 스펠링을 하나씩 읽어줄 때도 발음을 또렷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알파벳 읽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있으시면 제 특강에서 알파벳이라고 치면 알파벳 관련해서 발음하는 특강을 예전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발음이 어려운 데가 있을까요? Charisma 뭐 하도 많은 수많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How do you spell charisma? How do you spell? How do you spell? How do you spell blah blah How do you spell blah blah How do you spell? How do you spell something something? 그거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 How do you spell your name? How do you spell your name? How do you spell? How do you spel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죠? 그거 스펠링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172강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도 다뤄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코멘트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See you next lesson Have a peaceful day Bye bye